네, 오늘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을 공식 1호 공약으로 내걸고 조국 혁신당보다 더 매운맛을 강조하고 있는 정당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1번 노용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정당이 비례대표 1번은 잘 모르는 분들이야. 잘 모르는 분들이야. 그런데 소나무당 비례대표 1번이 아는 분이야. 전국적 인유도가 있으신 노용희 변호사님이 나오셨네.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민주당에 비례 나온 사람 3명만 꼽아봐요. 민주당 비례 나온 사람. 용혜인 빼고. 용혜인은 워낙 두 번째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해요. 안 나오잖아. 이렇게 금방 안 나오잖아요. 네, 잘 못해요. 국민의힘도 3명만 빼봐요. 진짜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해요. 진짜. 민주당 안 나오지. 개혁신당. 아, 소학과 의사였는데. 소학과 의사 한 명.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소학과 의사였는데. 그 사람만 생각나죠. 소나무당. 노용희. 노용희 담에 또 누구야. 이 시끄러운 사람. 누구야. 공약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 아까 말하면 가발 얘기한 사람. 변희재. 노용희가 1번. 변희재가 2번. 3번이 손혜원. 4번이 정철승. 5번이 권윤지. 이게 온 거를 잘못 썼어. 이게 매운맛이라기보다는 마라탕 맛이다. 마라탕 맛? 마라탕 맛이다. 이거는 상당히 특이하다. 마라탕 맛이다. 생각해봐요. 조국 혁신당도 사실 조국밖에 모르잖아. 조국 신장식 뭐 유망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잘 몰라요. 모든 당 몰라. 근데 소나무당하고 인지도 생각해봐요. 새로운 미래에 누구 나와요. 새로운 미래에 비례. 모르. 누구지? 누구지. 모르는. 나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이라겐은 아니지겠죠. 이라겐은 지역구 나오니까. 근데 지역구 떨어질 테니까. 가보세요. 녹색정리당. 누구예요. 누구. 모르지. 이름 있는 정당 다 나와도 우리처럼 5명 이름 아는 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일본으로 노용희 이렇게를 안 찍힌다는 거지. 소나무당으로 찍힌다는 거지. 그렇지. 소나무당으로 나오지. 소나무당으로 찍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지금 39번까지 있다고요? 엄청나요. 우리 29번인데. 29번이요? 맨 끝에만 있대요. 여러분 29번입니다. 29번. 찾기 쉽지 않겠는데. 29번은 조국당 같은 경우는 119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 이구동성. 이구동성. 이구동성 소나무. 이미구석 소나무. 소나무는. 이미구석 소나무. 이구동성 소나무. 이게 지금 이구동성은 잘 맞는 것 같고. 소나무당은 왜 이름이 소나무당이에요? 예전에 민주당에서 썼었던 이름이래요. 잠깐. 늘 푸른 정치를 위해서 김대중 정치라든가 이런 라인들의 정신이 그런 거였다고 하고요. 그걸 이번에 손혜원 의원이 장명 전문가잖아요. 손혜원 의원이 자기가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민주혁신당으로 하려고 그랬대요. 너무 특색도 없고. 민혁당이냐?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나무당.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는 가자. 오히려 특색 있게. 그러니까 수많은 당이 있는데 그 당에서 그래도 소나무가 눈에 띄긴 해. 딱 보니까. 괜찮아요. 노 변호사님은 사실은 제안이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왔었을 것 같은데. 사실 많이 왔어요. 그전에 열린민주당도 비례 1번대로 왔었고요. 민주당에서도 사실 왔었어요. 인재형이 또 왔었었고. 그 다음에 어디 나가라고 지역구 딱 찍어서 찍으라고 그랬었어요. 좀 편한 지역구로. 편한 지역구는 아닌데 엄청난 대형 정치인이 있는 곳에 가라고. 거기 갔으면 괜찮지. 어쨌든 그런 데도 있었었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소나무당을 선택한 거죠. 지금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니 송인길 대표야 지금 구속 상태니까. 하지만 그전에 제가 최강시사에서 인터뷰해보고 그러면. 이분은 그냥 정치인이고 특이점은 없는 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노용희 변호사는 또 특이점은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냥 합리적이고. 옛날에 정상적이지. 그렇지. 그런데 최대지. 최대지. 변이제. 변이제. 이런 사람들이 특이하지. 왜 이거 같이 섞여? 우리는 이들을 또라이라고 불러요. 이게 같이 섞여줘요? 아니 근데 너무 특이한 게 사실 안 섞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극과 극은 통한다고. 이들이 오면서 결과적으로 내세운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작년에 되게 시끄러웠는데. 윤석열, 태진 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급한 건 윤석열, 태진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윤석열, 태진 다 총선 때가 다가오니까 다 말로 외치잖아요. 그 말로 외치는 가짜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줘야 되는 건데. 실제 최대지하고 이 변이제는 1년 내내 행동으로 나가서 물론 성공을 못했지만. 바깥에서 송영길 대표까지 끌어들여서 바깥에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막 그랬어요. 한동훈이 집까지 쫓아가서 난리를 쳤잖아. 그런데 한동훈이 절대 못 건드리는 거예요. 변이제를. 이거 뭔가 있다. 이거를 분명히 파헤쳐 봐야 된다. 그 한동훈은 자기한테 조금만 불리한 말 하면 막 명예훼손하고 고소하고 난리 나잖아요. 한동훈한테 변이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욕을 막 바가지로 했는지 알죠. 맨날 쫓아가서 괴롭히고. 절대 고소를 못해. 그래서 내가 이건 뭐가 있다. 한동훈이 아킬레스 건의 변이제다. 그냥 뭐 고소하면 더 시끄럽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냥 시끄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고소해가지고 뭔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만약에 고소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변이제는 명예훼손으로 이미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석으로 나지? 1심에서 2년 실형을 받았어요. 2심에서 보석으로 나온 지가 2년이 넘었어요. 아니 2년 실형 받았으면 그냥 2심에서 재판하고 3심 가면 되잖아. 그리고 빨리 넣든지 집어넣든지 내놓든지 하면 되잖아. 이 사람을 2년 전에 보석으로 풀어주고 아무것도 안 해. 게다가 이렇게 보석한테서 하는 사람이 이렇게 떠들어도 돼요? 막 5만 군데 다 가고?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1심에 아직 판갈도 안 났는데도 보석도 안 해주고 너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러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잖아. 이거는 송영길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 변이제를 무서워한다는 얘기고 변이젠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정권이 못 건드린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태블릿 PC로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킬 때 얘네들이 특검을 하면서 뭔가 조작을 했을 것이다가 이 변이젠 씨의 주장이에요. 나 사실 그 주장을 다 믿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만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 이 정권이 얼마나 무서워요. 압수색하고 다 잡아 놓고 난리를 치겠지. 자금주를 탁탁 끊어버리겠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걸 보고 이건 뭔가 있다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했고 실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대부분 차단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떠들면 안 되고 자기네가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태블릿 PC 갖고 자꾸 떠드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게 그들은 태블릿 PC와 최순실과 박근혜라고 하는 이 큰 자산을 가지고 자양본들을 먹고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잖아.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리는. 그런데 그 영리는 지금 변이젠가 계속 건드려. 그런데 그걸 못 잡아. 그러면 나는 변이제가 세다.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변이제의 그런 말에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변이제는 그쪽 라인 사람들에게 인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쪽표 갖고 와라. 나는 내 표 가져오겠다.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 서로 건드리지 말고 민주당 얘기는 나한테 해라. 저쪽의 얘기는 쟤한테 해라. 이러면서 서로 건드리지 않고 대신 하나만을 위해서 하겠다. 윤석열. 딴 당처럼 3년 안에 끌어내립니다. 너무 김이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동안 그 사람들이 말로만 할지 밖에 나가서 행동한 게 없잖아. 우리는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 우리를 다섯 명을 넣어줘봐요. 우리 다섯 명을 그렇게 넣어줘봐. 다섯 명을 그렇게 넣어줘봐. 왜냐하면 지금 저 1번이 노영희. 2번이 누구예요? 2번이 변이제라니까. 3번이 손혜원이라니까. 3번이 손혜원. 그래. 3번이 손혜원이에요. 4번이 정철승. 시끄러운 변화사 정철승. 게다가 5번. 권윤지라고요. 완전 안티패미의 또 이대에 나온 28세짜리 안티패미. 엄청 센 여자가 있어요. 엄청나. 게다가 6번은 베트남 대사인데 전 이제 삼성 나왔어. 삼성 출신의 기재부 관료의 베트남 대사. 외교관 출신인데 이 사람이 또 외교와 관련된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 와 엄청나 엄청나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라인업이 엄청나요. 우리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문제는 약간 좀 가까이 가기가 좀 꺼려질 수도 있고. 걔는 내가 가까이 갈게.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